안녕하세요. 오전 7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쌀쌀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높고 파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름엔 뜨거운 남쪽 공기의 세력이 강한 반면 가을이 되면 추운 북쪽 공기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우리나라로 차가운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추운 겨울이 되는 준비를 하는데요. 대기 5km 고도 이상의 공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수증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북쪽으로부터 천천히 우리나라를 향해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층 대기의 흐름으로 인해 중부지방 부근 대기 하층에는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검은색의 차고 건조한 영역에 들어 날씨가 대체로 맑은데요. 이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이 고기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따뜻한 중국 내륙에서 변질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를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부르며 가을기압계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 이러한 기압 배치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백두산을 빗겨 내려오면서 형성된 고기압으로 인해 우리나라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 동풍이 불어들면서 하층운이 유입되어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바람과 기온입니다. 어제는 기온이 낮은 만큼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었는데요. 대기 하층의 바람을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북동쪽의 저기압과 중부지방의 고기압 사이에 기압차가 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면 오늘은 이 저기압이 멀어지는 만큼 동일한 거리상의 기압차가 어제보다 작아져 바람은 강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특보는 해제되었으나 치주거리가 먼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경우 물결이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의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면 기온의 경우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대기 상층에 남아있는 한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밤사이 지표가 빠르게 냉각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최고 최저기온 예상 분포도를 보시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합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고 일부 높은 산지의 경우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것도 있을 텐데요.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2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중부 내륙의 경우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더욱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기온을 잘 체크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다소 낮겠으나 모레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아침 기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기상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인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군 곳이 있을 텐데요. 특히 내일 강원 산지의 경우 기온이 더 떨어져 얼음이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농작물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사이 지표 냉각으로 인해 아침 안개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하층이 건조하기 때문에 아주 짙은 안개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영서와 충북, 전남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